로맨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힘든 과정을 거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특히나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키스를 나누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인공들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나머지 몰입이 안 되고 또 불쾌해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인공들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키스씬 탑3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방송된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편의점 샛별이는 여자 주인공 샛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주인공들의 설정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작품이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마지막 방송 시청률 9.5%까지 달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김유정과 지창욱의 달달한 케미가 돋보이기도 했죠. 드라마 초반부터 지창욱과 김유정의 키스씬이 등장해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드라마 방영 당시 김유정은 1999년생으로 22살이었으며 지창욱은 1987년생으로 34살이었습니다. 12살에 나이 차이가 나는 띠동갑 커플이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두 사람의 키스씬이 방영된 후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극 중 김유정이 고등학생일 때 지창욱과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성년자와 30대 남성의 스킨십 장면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샛별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극 중 스킨십 장면뿐 아니라 조금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더욱 불쾌감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였는데요. 실제로 웹툰의 관람 등급은 19세였습니다. 이를 방송사에서 드라마로 만들면서 각색을 해서 15세 관람가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시청자들은 주인공 샛별이와 편의점 점장 역할의 최대연의 스킨십은 무리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너무 과한 설정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난 2019년 1월에 개봉한 영화 내한의 그놈은 엘리트 아재와 고등학교 남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서로 몸이 바뀌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객 191만명을 동원하며 비교적 아쉬운 성적을 냈지만 연기력이 탄탄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코믹스러운 요소를 잘 살렸다는 호평을 들었는데요. 박성웅, 진영, 남이란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박성웅의 영혼이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박성웅의 첫사랑은 다름아닌 라미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박성웅은 진영의 몸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첫사랑인 라미란과 키스를 나누게 되는데요. 2019년 당시 진영은 1991년생으로 29살이었으며 라미란은 1975년생으로 55세였는데요. 실제로 16살이 차이나는 두 배우가 키스씬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미란은 지금까지 코믹 연기를 주로 맡아왔고 진지한 키스씬은 처음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성웅과 라미란, 진영은 영화 홍보를 위해 아는형님에 출연했는데요. 라미란은 이전 작품에서는 코믹한 뽀뽀 정도였다. 여기에서는 진지하게 해야 하는 장면이었다. 키스 후뼘까지 때리는 장면이어서 진영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찍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영 역시 라미란, 선배님과의 키스씬을 긴장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선배님이 쿨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쿨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영화 속 코믹한 설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장면이었지만 조금은 몰입하기 힘들다는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2014년 방영된 드라마 마녀의 연애는 35살의 여자 주인공이 25살의 남자 주인공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각각 엄정화와 박서준이었습니다. 극중에서는 14살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실제 두 사람은 1969년생, 1988년생으로 19살의 차이가 났는데요. 드라마 촬영 당시에는 박서준이 27살, 엄정화는 46살이었습니다. 마녀의 연애는 케이블 드라마로 2%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당시 케이블 시청률은 한자리 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기에 기교적 좋은 성적을 낸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준과 엄정화의 모습이 마치 이모와 조카 같아서 몰입하기 힘들다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많았습니다. 특히 엄정화와 박서준의 애정신이 많이 등장하면서 더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박서준이 맡은 윤동화라는 캐릭터가 누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박서준은 이 드라마를 기점으로 주연배우로 자리를 잡게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연상연화 커플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월이 변하면서 나이 차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